아이사람을 많이 샀네 다이아 바나나 껍질 시프를 죽입니다 응의 세력 피니아타나 사탕을 파괴합니다 열쇠 닌접한 상자를 파괴합니다 근데 또 어느정도는 직관적이라 맥파이 맥...맥피? 맥...맥... 4번 돌릴때마다 9코인을 줍니다 나오면 마이너스 1코인 이거 요즘 유행하는 오토 배틀러 게임 그냥 간소화해서 만든 거잖아 전장보다 재밌네 스스로 파괴되고 인접한 타일이 2배 줍니다 지금은 필요없죠 원숭이가 2배로... 뭐지? 탈색... 탈색... 제발... 스페어... 뾱이... 언컴은 레어, 베리 레어가 더 잘나옴 열쇠 쓰고 나니까 사라지네 탈색같이 괜찮네 골렘 뭐야 다섯번 돌리면 파괴돼서 뭐라고 읽어야 된 광석 저거 아무튼 저거 다섯개 가챠 가챠 보증실 광부 인접한 광석 파괴 금붕어 핑핑이 까까 4번 돌리면 마이너스 3 큰광석 공허 생명체 안녕하세요 훌리건 항아리나 묘지를 파괴합니다 캡슐 캡슐 광부 열리란다 뼈나리 하트다이아가 두배 더 줍니다 드디어 사탕이 나왔다 사탕 먹는 응애수령 오이스터 20% 정도 진주를 추가하고 파괴됩니다 광부님 광부님 일조 마세요 공허섭 인접한 꽝이 1골드를 더 주고 스스로 파괴하여 마트로시카 백lie 3 번 돌리면 작은 걸로 lord 타이어 다이아 다이아 약굴벌 반쪽짜리 코코넛 마트리오시크 이제 좀 걸러야 될 것 같긴 한데 드버프 7마리 추가 손놈 인접한 소맥을 파괴하고 밸류를 10배로 만든 다들 모여 맥피 근데 이거 대값 2건 어떻게 하지? 레이닝 헥스 주변 심볼이 30% 정도 0이다 대값충 못하나 어떻게 작동시키지 저거? 아 여기 있구나 일단 봅시다 카드풀을 모르니까 함부로 지우기가 좀 그러네 지금 진주 개술모프 보이는데 진주 쓰는 뭐가 있겠지 딸기 보석을 쓰는 상위티어가 있을텐데 어 대값충 있다 파괴의 주술 파괴의 주술 파괴의 주술 근데 다 타는거 아님 와인 스스로 파괴되고 1을 추가합니다 뭐지? 좋은 점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아 이거는 심볼이 아니라 아이템이구나 또 나슬아슬한데 대값충을 더했어야했다 아이템 캡슐 럭키캡 고양이가 희귀신보를 물어다 줍니다 하트다이아있죠 아이 진주 다 갖다 버리고 싶네 럭키 세븐 럭키 세븐을 3개 모으면 파괴하고 77골드를 얻습니다 풀리건 천해 응애 세력 천해 777 가자 어닝 77골드는 먹었다 살았다 비스트 마스터 인접한 동물들이 두배우고 스킵하면 2골드 화살통 화살 포인트가 2방향 화살을 본 적이 없는데 댕댕이 왜 너 왜그래 댕댕아 마우스 올리면서 그러나 고양이 수위기는 만져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 뭐야 비스트 마스터 죽었어 아이씨 하필 저게 잘리네 이 귀신 볼이 더 잘나옵니다 진주나 이런거 써먹을 방법이 없나 덜 나옵니다 커번 심볼 먹고 싶을때 써야겠네 리롤 생각보다 대갑축을 더 해야되는 게임인가 광신도 덱 겁나 셀거 같지 않아요? 근데 그거 노린다고 안 먹으면 또 터지니까 하트다이아 저거 광석 광석땜에 똥덱댔다 구우스 꽉꽉 1%왕으로 황금알을 났습니다 꽉꽉 광석에서 그래도 다이아라도 많이 나왔으면 그 덕이라도 봤을건데 꽉꽉 꽉꽉 1 넘지 않아요? 네 잘못 봤나 대갑축 심볼 응애 세력 두배 아니 그 일반 일반 저게 두배임 4턴이면 8골드 마이너스 3이니까 4턴당 5골드 안 돼 내 꽃 시공 들어갔어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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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공 아니 잠깐만 30펀드 왜케 아니 저거 3골드짜리라서 괜찮아 피니아타 대갑축 좀 막아주게 피자더캣 고양이가 플러스 1 토끼랑 토끼풀 아 아 내 꽃 파괴심볼이랑 마트르시카랑 같이 쓸까 우드벌겜 플러스 우드벌겜 플러스 우드벌겜 플러스 파괴 와인드 오프 칠칠칠칠 먹어보자 개 내껄룩 내껄룩 제거캡슐 수리 1골드 더줌 맥주 마시면 22골 21골드 주는거 개꿀이네 맥주 마시면 22골 21골드 주는거 개꿀이네 22골 누가 누가 시공갔지 못봤는데 심볼레오도전가 고양이 시공갔어 12골 3골 1골 3골 9골 1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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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골 1골 3골 4골 4골 3골 1골 4골 1골드 더 줌 고양이 회사 골드임 아 이거구나 러스틱이요 쌤 심볼 2배 그래서 2 곱하기 2 아이템 캡슐 아 항아리나 묘지가 파괴될 때 아 파괴가 된다고? 맥주 아이씨 맥주 바로 쉬운 거 같네 아이씨 맥주 바로 쉬운 거 같네 이거 뭔 효과죠? 포싱? 심볼 스킵 와 죽을 것 같다 일단 빈 공간 없애야 되는데 대개 몇 장 추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랜덤한 방향 심볼 포인트 2배 뭔 소리지 이게? 곰 3마리 죽이면 50골드 준다고? 아 얘가 부서진다고요? 바나나가 1골드 더 줍니다 광석을 파괴합니다 시공의 폭풍 무섭다 시공의 폭풍 무섭다 시공의 폭풍 무섭다 시공의 폭풍 무섭다 덱에 더 넣고 펄 같은 거 지우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히우스도 지울까? 근데 저거 지우기 전에 나 터지겠는데 지금 시공을 지우고 카드를 조금 더 추가할 걸 그랬다 아 또 빨리 들어갔네 안 돼 아 왜 재밌지 아 근데 재미 없을 수가 없어 랜덤 랜덤을 다 데려 박았잖아 아 랜덤 못참지 운빨겜특 그래도 재밌음 진주 쓰는 덱이 이긴 할 건데 쥐 치즈 럭티 캡슐 심볼이 파괴되면 1골드 이것도 괜찮네 하이랜더면 5골드 이것도 괜찮지 않나 하이랜더 개꿀가 이긴 할 것 같은데 사과 지금 하이랜더 맞지 않나 동그라미 있어도 하이랜더 안되나 도박을 끊지 못하며 가차에 중독되는지 보고 계십니다 이해로 불치지 다이아도 안에 넣자 오다이스 아 좀 지나면은 석탄 된다 아니 다이아된다니까 알트 럭키 캡 고양이 한 마리마다 럭키 캡슐 뭐.. 개.. 개차이.. 하랜 깨짐.. 홍고추 괜히 먹은 것 같애 코코넛 월숭이 방신도 카카 복숭아 다음 150원 5다이스 핑크고추 스킵하면 2골드 씨앗이 100% 봐라 봐라 피자 피자냥이 다이어하트 쓰다하클 플리건 항아리 하트 하트 플리건 항아리 개설계 225골드 코코넛 럭키 럭키스 하트 하트 1을 추가합니다 클로버 스킵 스킵 홍고추 쓸데없다 진짜 닌자 닌자 카카코인 떡나겠네요 돈넘 너무 아슬아슬한데 또 패배각인가 다이어트 씨앗이 레어 이상으로만 나옵니다 모든 계란을 아이템에 넣 럭키스 황그말로 만든 황그말로 만든 퀵 오 다이어트 베리려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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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도 있지 않을까요? 큰 항아리 지울 만한 게 뭐가 있지 댕댕이 꽃 진주 플리건 항아리 깨줘야 돼 동화살 럭키심 럭키 캡슐 나이스 안 돼 돈 더 줘 거북 데컬 룩 데컬 룩 까치 에옹 15원 리롤 심볼이 가져갈 때 덜 가져간 요거랑 까치랑 상성이 좋죠 탈세 하나 더 고양이 까치 탈세 과일 상위 카드 과일 상위 카드 과일 상위 카드는 대체 뭐지 과일이 쓸 일이 있는 건가 과일이랑 광석이랑 상위 카드가 있을 거 같긴 한데 아직 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돼지 저금통 스피마다 이 골드를 넣고 파괴하면 두 배 와 수익률 두 배 수익률 두 배 못참지 돈 복사 바나나시아 병아리 맥주 조커 인접한 무늬가 두 배 돼지 저금통 저기서 깰 수도 있네 버프 캡슐 하트 점심 상자 원할때 파괴해서 세 개를 골라서 먹는다 개좋은데 개좋은데 토끼풀 심볼이 더 잘 나옵니다 마트려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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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펌 손놈 다들 모여 어 치킨이다 치킨이란다 다이아몬드가 났나 다이아몬드 파괴되면 30골드 지느님 열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른 다이아몬드 10골드 다이아몬드 아직은 여유로운데 다이아몬드 오예 지금 없다 해도 조커 두배다가 이거 두배까지 받으면 옆에꺼 두개는 확정적으로 돈을 많이 주긴 하는데 또다이아몬드 더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아 다이아몬드 5%와 무리로 꿀단지가 나옵니다 대갑축을 좀 해야겠네요 꽃 아예 고양이 4발이나 넣었는데 같이 쓸게 안나와 뭐야 꿀단지 한방에 뽑아서 잘했어 엠티가 나올 수 있네 아이템 캡슘 나이스 돼지 엄청 깼어 탈스피 사과 성소 생물이 죽으면 스피릿이 나옵니다 이제 협량이 컷해도 된 하트 대갑축할만한 카드가 없는데 카드 제거 한 장 와인 가져와서 드 오프 맥일걸 그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0골드 여유면 달, 인첩한 부엉이, 토끼, 늑대가 3배, 파괴되면 치즈 3개, 다른 치즈로 만들어져 있다는 게 학계정설. 토끼랑 토끼풀이 함께 넣어줌. 응, 탁 됐다. 응, 파괴 서주 떴다. 농부! 싱싱청과물이 2배. 드디어 과일이. 과일 시너지 떴다. 아니, 근데 고양이 시너지는 왜 안 떠? 고양이, 고양이 닭. 지금이라도 고양이 손절? 고양이 컷. 고양이 컷. 고양이 컷. 복숭아. 구골드. 까치는 구골드나 준다고요? 한 스피만에 425 모아야 되는데, 사만각이네. 안 돼. 아이씨. 왜 이렇게 어려운. 개. 개 차이. 황그마를 낳는 거 왜. 샀다구요? 혹시 사람들은 눈빨 게임을 좋아해? 삼거위. 구스코인. 게임 이름이 뭐였지? 게임 이름 까먹었네. 게임 이름 까먹었네. 럭비어 랜드로드. 픔됴게. 소프트. 저거 20스피이나 먹어야 되는 것도 대박인데 공허크리처 구스코인 아이고 죽었다 구스 5개 근데 황금알은 아직 하나도 못 먹었어 해와 달이 모든 타일에 적용 아 내가 리롤을 그동안 쓸데없이 썼는데 리롤을 아꼈다가 나중에 쓰는게 더 기대값이 높겠다 상점 레벨 오르지 않나? 도둑놈 잡기 도둑놈 잡기 도둑놈 잡기 도둑놈 잡기 아니 거위가 황금알 하나도 안 났어 거위 코인 개똥락 시야 아니다 항아리 응의 세력 고웽이 한 번 더 믿어보자 고웽이 고웽이 공허크리처 이 두개 똑같은 아이템인가? 똑같네 원숭이가 두배 동일한 심볼이 세개 묶여있으면 카테고리 바꿨는디 고웽이 응 내다고 고웽이 좀 더 줘봐 욕심부리다가 2번 2번 룰렛부터 심상치 않다 근데 지금 카드에 걸을만한게 공허스톤이 채워주니까 기대값 1골드인 애들은 안 넣어도 돼 빙 2번 4번 뒤지겠다 숙속 응의 세력 도둑놈 두배 검은고양이 고우앵이 두배 고우앵이 아이 고양이 좀 들어가 고우앵 고우앵 흐어억 아우 씨 떡상까지 얼마 안 남았네 어 광신도 고우앵이 아울 드버프 게임 어려운 거 그냥 아직 멀리라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밸런스 안 맞아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응애 세력 두배 곰 두배 고우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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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약이 켄디 고우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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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고우앵이 캡슐으로 만듦 타이어 제거 캡슐 꽃 야 꿀벌 꿀벌 어디가 쥐 와 100골드 진짜 간신히 넘겼네 공허가 없으면 이 골드 스페이드 스페이드 어린지 화살 도닥으로 뜨는 계란 타이어 리롤 럭키 캡슐 아 개 어렵네 아 거북 왜 닌자 거북 세 게임 나온다며 마이너 마이너 울트라 어드벤처 오 거북이 빨라졌다 토끼 토끼도 되던가 토끼는 안 되네 토끼는 안 되네 아 토끼는 몇 턴이지 바본가 키 꽃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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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풀 로아 광속 응애 수력 콜렘 흰고추 고행이 레어드 캡슐 에메랄드 이제 골렘 깨지겠지 다 터졌네 어... 인벤토리 진주 2개 샤이니 피벌 별로 소운건 안나왔네 다이버 어... 인스턴트라면 빌린 돈을 갖고 나면 아이템을 얻음 흠 흠.. 아울도 더 받을 수 있음 랩미세력이 이미 있지 이번에 돈맨타 돈이 많으면 배를 째야지 런치박스 런치박스 아까 런치박스 못 열고 죽었네 ㄴㅁ 런치박스 오옷 제일 안녕 샤플이어 2개 났네 큰 광석 에 뭘 좀 지우지 퍼프 캡슐 나무늘보도 지금 대박인데 엑스레이 머신 광석이 레어 또는 더 나은 흠 흠 꽃 응애수력 전해자 잼민이 하트 저 오예 큰광석 뭐야 이거 장군 휴먼을 죽이고 십오신보를 뭐야 잼민이도 죽여? 아니 잠깐만 인간이세요 이거 광부도 컷당하네 들고가자 좋은 카드는 맞는거 같은데 지금 이번 라운드 아니다 15골드 뚝딱이지 럭키 캡슐 럭키 캡슐 소소한 소소님 어 광부 털려서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부 1마다 다가 죽었네 광부 컷 오 좋다 근데 얘도 컷당하겠지 열심히 살아봐 도끼가 도끼 불을 추가 스킵하면 2골드 비어있는 곳 없으면 2골드 장군을 죽으자구요 탈색 안돼 죽어서 한방컷이 나네 이게 대단 대단한 인간 쓰레기다 화살 생각보다 엄청 쓸모없다 음식 타혈이 2배옵과 설마 또? 아씨 야 저거 미쳤네 저거 개미쳤네 화살 다음에 나오면 좀 걸러야겠다 버프 캡슐 도둑검시키 탈새랑 도둑이랑 역시너지인가 아이슬 카드하나 돕네 마이너 역시너지네 도둑이 돈을 안 훔치네 바운티 헌터로 잡았다 황금알 토끼풀 냉동피자 이 스피마다 엑스트라 핀 물을 얻음 금고 이거 깰 수 있나? 광부는 계속 넣어줘야 돼 그래야 장군이 죽이기 때문에 골렘 지지략새 어디갔냐 지지략새 어디갔냐 와 이게 키라네 저 인간 쓰레기 저거 어 키라네 어 키라네 리롤 리롤 지지략새 안 나오나 와 살았다 저 12라운드까지 있다는데 얘기 아닌가 얘가 보면 루비 콜렘 이 아이템을 파괴하면 4개를 넣습니다 모든 금화를 제거하고 도끼풀 사람 어디가냐 사람 어디가냐 광부 앵도 지우고 화살 지우고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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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근데 까도 먹을 거 없지 않나요 지금 고양이 컷 뭐 머프 캡슐 돈 많이 벌었다 돈 많이 벌었다 지지략샤 지지략샤 또 컸다 했네 토끼랑 부엉이랑 부엉이 지금 널 맞는데 왼쪽 아니다 넘어가자 응애스룡 금꽃 가기 전에 끝날 것 같은데 게임 와 진짜 귀신이네 저거 저기 사람이가 리롤 캡슐 응의 컷 아니 한 스피너에 140원 벌어야 되는데 썼어 개어렵네 아 잠시 화장실 좀 재밌는데 söh desses 버스터 그렇죠 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는 개등 위선에서 짤리지. 바다 이야기. 등의 세력. 꽃. 꽃. 도끼. 씨. 금고. 꼬왱이. 안녕하세요. 카카. 음. 쥐. 쥐랑 고양이는 뭐 없나. 다이아. 보이드 그리처. 보이드 스톤. 보이드에 넣었으면 카드 좀 걸러야겠는데. 하트다이아. 아. 고우행이. 컬러이겠지. 보이드에 남겨놔야 돼서. 보이드에 남겨놔야 돼서. 하트다. 카카. 하트다. 내가 이 게임 많이 팔았네 보이드 스톤 오 편자 고우행이 덱으로 갈까? 10,000원 값은 못하지 않을까요? 그래픽이 너무 구린데 어? 인정? 울산왕주먹님 울산왕주먹님 22개월 22개월 구독구독감사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박은 못참지 열쇠 아 도박은 못참지 아씨 배째 다 뒤졌네 연락박스 꽃 까친 시앗 아이템 캡슐 아이템 캡슐 어 뭘로 할까 2번이나 3번 괜찮은 것 같은데 가치 도박하십니까? 초반 까치로 재미좀 봐야겠다 아 달팽이 넣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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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풀 타임머신 석탄이 5턴빨리 마트로시카가 2턴빨리 5턴빨리 뭘 주는거야 4 1 2 3 4 수도서로 올라가는구나 0 1 2 3 4 어 핵심기물 빨리 나왔는데 마이너 와 뒤질뻔했다 사파이어 루틴글로브 상자 1.5가야 안녕하세요 광성류 좀 많이 줘봐 광성류 좀 많이 줘봐 풀리건 비니아타 지진핵자 옆에 숫자 있는거 뭐지 지진핵자 옆에 숫자 있는거 뭐지 스탯이 올라요 도대체 와... 턱걸이었다 티질 뻔 했네 저주받은 카앗타나 닌자가 이골드 더줌 닌자가 언커머니드 안녕하세요 고우행이 하나 있잖아 거머니드는 닌자 스피릿 돈 달더라고 광신도 손절해야겠다 고우행이 사파이어 돈을 많이 벌어야되요 사파이어 어 잠깐만 벨이래어 방향의 네벨 느낌이 좋아 벨이래어 벨이래어 먹은 보람이 있네 꽃 좀 제거해야겠다 시본 사파이어 오이드 스톤 와 60원 와 제거 캡슐 광신도 컷 피니아타는 있는데 응애가 없네 버프 캡슐 버프 캡슐 큰 항아리 버프 캡슐 버프 캡슐 버프 캡슐 고우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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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드 스톤 토끼 풀버스 열쇠 안에 나왔어 저거 박스 깨주면 좋겠는데 리롤 리롤 마트루시카 관련 아이템 있죠 근데 아이템 없네 있어도 안 먹을라 그랬어 아 있구나 있어도 안 먹어야지 아이템 캡션 아 오리인지 버프 캡슐 아이템 캡슐 아이템 캡슐 열었다 지금은 돈 많이 벌었는데 저거 빈칸 좀 어떻게 해야되는데 실버에로 해와 달 효과가 맵전체 아 아이씨 빠살색이들 뭐하냐 이게 낫겠지 큰 광수 큰 광수 지질학자 레벨 겁나 올렸다 아이씨 아이씨 마이너스에 벗살표 들어갔어 아이씨 132 하이랜더 하이랜더 하나만 존재한다 아이씨 역시 하이랜더 리롤 캡슐 아이씨 화살 빗나갈 확률 보면은 화살 넣는게 추운건지 잘 모르겠네 두번 연속 화살 연골 돼 놨어 케미컬 세븐 케미컬 세븐 금화살은 뭐 거의 무조건 좋은거 같은데 동화살은 조금 오믈렛 이거 왜 레어임 삼골드 셰프같은거랑 같이 써야되잖아 셰프같은거랑 같이 써야되잖아 음 안녕하세요 편장 퍼핑캡슐 사파이오 지질간 지질간 와 중첩다네 오싱어라니 리롤 캡슐 응애수령 응애수령 넣으면 응애수령 넣나 응애수령 응애수령 피니아트 하나 있는데 625 구스피 파머다 파머다 파머 제너를 넣으면 지질약자 죽었었는데 제너를 넣으면 지질약자 죽었었는데 심부를 한개 덜 범 안좋은거 같은데 딱딱 피니아트 번거름 안좋은거 왕관 골렘 떴다 근데 골렘은 못 부수네 골렘은 광고 데리고 와야되는거 같은데 지지역자네들 이걸로 골렘 죽여도 이거는 리무브라서 디스트로이가 아니네 오오 이지질 아이템 창 꽉 차겠다 이지질 채민이 나이스 72, 86 오졌다 미세스 프루츠 지질학자 과일 버전이네 지질학자 과일 버전이네 과일학자 아 자 뭐라고 이거 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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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메요 다메 나노요 보석이 2배를 받고 마티니를 파괴합니다 마티니 35골드를 받습니다 덱에 보석이 없긴 해요 피니아 타자고 지워야겠다 이걸 금화살을 못 돌렸네 불리건도 지울까 울바 맥피도 이제 갈 때 됐나 불리거는 항아리랑 묘지 부서요 럭키 캡슐 럭키 캡슐 잘 컸다 요지 마이다스왕 마이다스라고 해야 돼요? 미다스라고 해야 돼요? 마이다스왕 인접한 코인이 세븐 덱에다가 코인 넣는다는 얘기 아냐 그러면은 이거네 이거 미다스가 넣고 목걸이가 지우고 하면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바다에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도전하는 것 여기가 다가가 광산 스피마다 광석을 추가 타그래면 마이닝 픽을 추가 지뢰 지뢰를 듣는 자 과일 학자 키워야지 야 이거는 거의 클각이다 마녀 실버에로 고잉이 다 쪼지는 법 제너를 데리고 오게 와 와 와 황금어살 124 124 크...수고 해산물과 진주를 없앤 다이버 오 아 수박은 안 드세요? 잠깐만 수박은 안 먹네 왜 안먹어 배불러? 수박은 누가 먹어 그러면 카드샤크 와 전부 와일드 카드로 바꿉니다 개상이네 이거 근데 이번 런에는 넣을 필요가 없다 깨는데 깼어 안일하게 하자 안일하게 하자 지질새끼의 절큼 지질새끼의 절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딸기 왜 안먹어 딸기랑 수박이랑 안먹는 듯이 카드 제거 캡슐 그러면 지우자 그냥 그냥 일시불로 갚으면 안되나? Continue Playing in Endless Mode Endless 모드도 목표 있지 Endless 모드도 목표는 있어 로빈훗 4번 돌릴때 29골드 비스트마스터 짐승두배 토끼가 토끼풀 추가 지질맨 너무 잘 컸다 마티니 지질캐리 메가체스트 100골드 이번에 체스트 열렸으면 400골드였을텐데 지질캐리 지질캐리 라핑립 믿습니다 지질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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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토끼풀 자르는 게 낫겠다. 부엉이 먼저 자르자. 이거 눌러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화살표 억지로 빗나가네. 1500. 어, 카피캣이다. 고양이가 와일드 카드가 됩니다. 고대 리자드 블레이드 모든 심볼이 다르면 5골드 그 다음 뭐지? 심볼 in your inventory will not 이미 있는 심볼은 안 나온다고요? 효과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알앤덱을 왜 함? 카피캣 와우 619골드 미쳤네. 미친. 고양이 떡상 고양이니 믿고 있었습니다. 역시 킹냥이. 골렘. 화살 아깝네. 고우행이. 저거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지? 잘 모르겠네. 수가 컷. 와일드 카드 설명이 어디 남아있지? 잠깐만 지금 액티브 아이템 있는데 주별 심볼 중 제일 높은 심볼. 아 그거 다 차면. 이렇게 해봐야겠네. 이렇게 해봐야겠네. 이렇게 해봐야겠네. 아씨. 243. 진짜. 진짜. 고행이 개떡상이었다. 진짜. 킹냥이. 킹냥이. 확실히 무한모드. 킹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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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어차피 이관 깼으니깐 다음 업데이트는 6시간 뒤 댕댕이 쿨 6일 뒤? 너무 느려 어서 일해라 얼리 액세스를 산 슬픔 애들 휘기도 올리는 것도 쿨 어린이 강아지 샤오 4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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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5일 크리스틴 아이템 캡슈 구스 알없는 구스 시험는 구스 능의 세렴 도독놈 도구를 적어도 좋긴 한데 항아리 훌리건 가사 코인 스페이드 아이템 캡슐 곰이다 곰 클럽 턱걸이었네 이번에도 럭키 캡슐 난을무보 터마다 3골드면은 레어급이네 시앗 버프 도둑놈 저거 언제 잡냐 컬티스트 지금까지 3개 나왔는데 아쉽네 아니 훈타님 도둑놈 좀 잡아봐 오 어 드디어 잡았다 항아리 이제 훌리건 나와야 된다 달팽이 쥐 치즈먹엉 피냐타 플러시 동일색상 3개 아니네 색깔이 아니네 동일 문양 3개 야 그게 왜 플러시야 트리플이지 네 동일색상 3개 대면 50골드 받고 파근 핑핑 거북 심볼파근 고행이 하트 열 수 안 나오나 열쇠 아까 하나 나왔던 거 같기도 하고 하얀운데 홀리건 홀리건이 안 나오네 쥐는 아직도 치즈 못 먹었어 핑핑 핑핑 아니 쥐가 치즈만 먹었어도 그걸 못 먹네 그걸 못 먹네 고행이 루트박스 루트박스 한참 동안 못 열었다 카카 크리 욱 토끼풀 크리 아이렌더 고추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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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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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랑 쥐용? 동거젤인거 아냐? 하트 와 하트 와 언더테일 금고 락픽 안하니? 치 바이넌 바이넌 코코넛 마이너올트라우드벤처 꿀벌 진주 3개나 있네 아 아이템 캡슐 러스틱이요 같은 심볼 3개 나무들고 나무들고 빈타일이 없으면 골드 핵스 너브 쓰레기 인거 같은데 땡땡 볼렘 볼렘 치즈 이렇게 쎈 꽃 5배 같은 심블 세 개 열수 열수에 쓸 데가 없지 락픽 있으니까 다이아 피니아타 음 오해소이 금고 잘 먹네 마티로시카 러스티기어랑 고주 있어가지고 메가 체스트 응애피니아타 빅덱이 되긴 하겠죠 러캡 러캡 초중반은 고밸류로 가는게 맞을 것 같아요 약 꿀벌 태양꿀벌 태양꿀벌 꽂히면 10골즈 러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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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캡 저 다 빛내라 마트로시카 아이템 캡슐 비니아탑 럭박스 박스가 조금씩 돈 땡기기는 제일 좋은 것 같고 럭키 캡슐 이제 슬슬 마트로시카 터질때가 됐지 치킨 또 딸린다 제거 다 털어야겠다 제거 다 털어야겠다 레몬 월순이가 두배 뱅뱅이 주고 뱅뱅이 주고 비니아타 주고 뱅뱅이 주고 뱅뱅이 주고 뱅뱅이 주고 라이크까지 뱅뱅이 주고 육뱅이 주고 뱅이 주고 뱅뱅이 주고 뱅이 주고 뱅이 주고 뱅이 주고 수를 5% 확률로 추가합니다 5% 너무 작은데 락박스 케미칼 7 케미칼 7이 살렸다 살린게 아닌가? 못살렸다 안돼 죽는 와 간신히 살아네 케미칼 7님 감사합니다 575 마티니 뭐지 요지? 마이너 꽃 레어카드 안 뜨면 탑이 없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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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도 높여주는 카드가 되게 좀 광석 같은 거 조심해서 먹어야겠네요 되게 똥 많이 들어오니까 감당 안 된다 압축할 수 있을 정도로 들고 내려야겠는데 올리 크랩 응애 오 B 나왔다 마트로 시켜가 날라가 이걸로 꿀단지랑 사과 같은 거 먹으면 초반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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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림도 없지 삼사탕 오완숭이 구스 아까 구스 코인 탔다가 탈탈 털렸는데 시대 시대 응애 대갑 죽여야 되는데 너브 걸으면 또 터짐 광신도 락박스 오 쌌다 황금알 근데 어디다 쓰지 그냥 3골드 계속 받는 그냥 3골 계속 받는 용도인가 세임스 볼 3이상 공허 없이 컬티스트 컬티스트 하나 더 좋아 캔디 이걸 사탕을 못먹네 이제 다이아 나온다 여기서부터는 대갑 죽을 합시다 여기서부터는 대갑 죽을 합시다 브론즈 에로 맑은 하늘 꽃 광신도 피니아타 요정도 와 와일드 카드 광신도 광신도보다는 와일드 카드가 무조건 낫겠지 벌 울벌 닦아타 빙 손 안다 아이템 캡슐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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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좋은데 이제부터 위험하다 코코넛 심볼 심볼 두개 선택하여 추가 광신도 꽃 캔디 능의 세력도 보내 버려야 되는데 버프 캡슐 씨앗 씨앗 괜히 먹어둔 원숭이 광신도는 남겨놓고 뭘 지우지? 개 원숭이 바나나 아직 남아 아 아니구나 바나나 껍데기는 안 먹네 아니 껍데기 껍데기까지 먹으라고 할 순 없지 그건 그래 코코넛은 원숭이 붙여주고 거위 뺍시다 거위 구스 오리보기 행 오리보기 행 오리보기 행 가짜 캡슐이 두번 발동 럭키 캡슐 두번 효과 좀 볼까 샤프 효과 확실하구만 주변 음식 타일 두배 아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밸류 좋으니까 에이 글렀다 20골드 할 수만 있으면 제거를 다 해버리고 싶은데 오 와일드 카드 아이고 7골드 아 광신도 3개 뽑았는데 개 놀스 계란 컬티스트 얼리라 그런지 만겜 밸러스 만겜 도골꾼 열제만 입고 상자 없는거 보소 스핀 스킵하면 레어 아이템이었던가 아이템이 없봐요 어 피치 빈공간이 1골드 이러면은 대답 주하기 쉬워지겠다 레몬 잘 나왔다 열제만 입고 운빨 지은 만겜이야말로 아 상자 좀 줘봐 가짜 게임이 안 망하는 이유 못참기 때문에 요거다 요거 레어 이상 을 받을 수 있어 아 상자 좀 줘봐 열쇠 두개나 있는데 아니 열쇠만 나와 미친게 보이드 스톤 언더테이커 스피리쉬 파괴되지 않음 별로 아닌가 뭐 초반 땡기면 그게 그 그게 그걸로 좋으니까 아이 미친 답 저거 쳐내야겠다 닭이 계란 까서 덱터러 오짐 좀만 더 쏘고 제 그래도 이골드 주자 개 개차이 저 southeast 음악 번쭤라며 기간 이거 넘기면 위험해 지지 않나 이것 저 우 고 하가리 하가리 하가리를 내가 걸렀나? 와인 터틀 처리 락박스튜디오 락박스튜디오 이제 두개 들고 다닌데 드디어 먹었네 아이씨 상자를 하나 더 준다고? 미쳤는갑다 닭을 빨리 잡아야 오 닭이 자꾸 알 쏴서 안되겠다 지워야지 편식왕 제거를 해야될 것 같아요 고행이 광신도 아 마셀표만 잘 들어갔어 나왔다 여기수껜데 으악 하아 사탕은 안먹냐 어서오세요 덱빌딩 슬로우머신이라지 겁나 도박 중독자 같은 게임이네 까치 딱돈 까치 딱돈 까치있어서 탈세 응애 응애 피냐타가 도는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잘 안나와 금붕어 이런거는 너무 리턴이 느려 파운티 훈타 고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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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1 까치 탈색 까치 좋아 지금 대가 어느정도 괜찮죠 꽃다수패 이제 약굴벌 같은거 곰두배 삼꽃 1태양 태양강화 뜨면 대박댐 개인하늘 리무브 캡슐 맥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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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ves 마 웬만한거 다 스킵 할 수 있겠네요 리롤 캡슐 열쇠 없지 어 캔디 걸렀어요 럭키 캡슐 옐로 페퍼 타임머신 토끼와 토끼풀 1골드 넣어주는게 되게 쓰기 편하다 루비? 레어카드에 못참지 퍼프 캡슐 케미컬 7 칠 진짜 못그렸다 근데 일부러 못그렸나 뭐야 저게 킹굴어 기억이야 기억 이제 슬슬 약하지 않나 비니아타 응애 런치박스 런치박스 비니아타 저거 근데 어디 세워보랬겠냐 레어카드 레어카드 줘요 앵도 다 자르고 아 뭐가 안나오네 28골드 남았네 턱걸인데 359골드 359골드 8스피 8스피 노덕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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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벌비 어 비 이 비 말고 다른 비 야 오졌다 으 으 해죽첩 되겟나 되겠지 당연히 고골대기물 시드로 곧 아 안 나오면 똥카드 들어오지 않을까 오오 이거 25 되겠지 잠깐만 50 아니야 저거 벌까지 합치면 와 50이다 50 와 수고 아 잠깐만 태양 왜 안나오 다시 봐야겠다 제거 말이없네 와 미쳤다 150이다 이건 깼다 200골을 먹네 드론조회로 드론조회로 대개 엠티 왜 8개나 있냐 25가 최소 제한인가 규칙이 어떻게 되지 럭키 캡슐 럭키 캡슐 럭키 캡슐 아싸 벌 하나 더 100이야 이제 100 못 졌다 야 이거 1000골드 앞서 가는데 끝났다 끝났다 꽃장사 대박났다 7개 12라운드가 엔딩이고 그 뒤에 무한 모드 있어요 여기 12분의 8 미쳐 돌아가는 딱 모바일인데 그죠 이거 25제한 맞는거 같아요 넣으니까 MT가 줄어들었어 태양이 두개가 안나오는 단점이 있네 와 이게 얼마야 295 야 꿀벌 리롤 리롤 아이씨 화살 화살 거젓이 쏘네 아이씨 화살 거젓이 아이씨 화살 거젓이 짭툰 게임각이다 아이씨 화살 거젓이 위치 쓸고 없지 않나 이렇게 스택 쌓이는 애가 좋은거 같은데 와우 태양 세계인 이펙트 하루종일 된다 이펙트 하루종일 된다 아직 25라서 아 삼태양 한번 보자 슈퍼패스트 옵션 없나 떴다 삼태양 꿀벌까지 아이씨 화살 꽃 플러스 유드는 아이템 없나 있으면 계삭이겠다 여기여기 아이씨 여기 화살 뿅 나쁘지 않아 아이씨 꽃 하나에 500원 아 여기여기 노다지는 이 꽃 세계 그냥 돈 따가프면 안될까 야 돈 돈 가져가 여기 썩어 나니까 일시불로 다 갚을 수 있겠다 일시불로 다 갚을 수 있겠다 와 1600 꽃 배율로 올라가는 템은 없는거 같은데 돈 계속 올라가네 돈 계속 올라가네 아이씨 600원 600원 야 너 돈 없니? 내가 돈 좀 빌려줄까 600원 600원은 달라고 지금 매일 보냈어 나한테 와 태양 하나 또 떴다 미쳤다 터뜨리자 후르츠 바스켓에 꽃 없는게 아쉽네 꽃다발은 없냐 꽃다발은 없냐 사태양 2벌 2천5백 2천5백 크아 꽃먹고 여기 황금화살 황금화살 이런거 안나오나 저거 제거해도 저거 들어와요 공허 들어와요 25장까지는 공허가 차는 공허가 차는 지 잘 모르겠음 근데 정확한 규칙 잘 모르겠어요 25장이잖아요 하나 지우자 그러면은 공허가 생겨서 다시 25장 여기여기 화살 화살 여기 근데 태양 3개라서 안된다 별로 태양이 4개여야지 봉우리의 무서움 이펙트 너무 길다 슈퍼패스트 필요하다 까치 천해도 되긴 한데 저거 천해봤자 어차피 공허보다는 돈이 되니까 카지노 파산하겠네 카지노 파산하겠네 이 정도면 8턴 쌍칼렉 아니냐 나왔다 B 이거 25장이 아니라 그냥 최대치가 고정인가 보네 여기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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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박이다 여기 여기 5천인가 이거? 얼마지? 아이다 2500인가? 아 아 2500이구나 돈이 계속 올라가 게임 터졌다 그러면은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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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개 나오면 얼마야 어미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태양 5개 태양 6개 태양 7개 태양 8개 태양 8개 태양 8개만 해도 40만인데 아이다 저거 하나 뺐구나 9개여야 40만이네 맨 앞에 7 곱하기니까 게임 터졌어 그냥 돈 갚고 끝내는 버튼 없나? 너무 강해졌는데 와 12,000 12,500 12,500 12,500 tanto 오 오버플로우 아, 태양 좀 더 줘 태양이 더 필요해 태양 못 참겠다 덱 최대 제한이 몇 장인지 모르겠네요 오, 버퍼 캡슐 튤립이 비슷하네요 제거 캡슐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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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세 개만 더 줘 오버플로우나 버리게 고웨이 지금 들고 있는 골드가 몇일까 라운드 끝나고 갚을 때 나오니까 9만대 9만대 여기 나오는구나 10만 5만대 5만대 10만 5만대 5만대 이게 배율 제일 높은 것 같은데 이거보다 좋은 패가 없지 싶어요 유튜브 올리면 사행성으로 노딱먹는 거 아냐 777 골드 와 10만 골드 웃었다 사진 찍사